8강 진출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승 0패로 올라가는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쁘긴 하지만 한편이라도 걱정되기도 해요. 제 2 중에 가장 안전한 팀이 더 많이 공급되고 경기에서 배우는 것이 나는 것 같고 3승 0패로 올라가서 2주 정도 경기 텀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뒤의 경기를 하면 잘 안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사실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딱히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사건이 팀원들이나 구단에게도 영향이 피해가 갔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보답해 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. 그냥 저희 팀 모두 다 잘 준수하게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자신감이 높았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DK의 뱀픽이나 플레이스타일이 약간 다른 LCK 팀과 다른 약간 좀 비주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이번 경기 준비할 때 DK가 선호하는 바이라든지 직스라든지 이 두 챔피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좀 뭐랄까 카운터 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, 팬픽에서도 저희가 좀 유리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해요. 음... 사실 저는 라인 스왑에 그렇게 크게 관여는 안 했는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저희도 라인 스왑에 대한 얘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준수하다고 생각해요. 이 두 챔피언은 거의 이번 메타에 나오기 힘든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는데 DK 선수가 이제 좀 약간 티어픽보다는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피넥을 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이번 팬픽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요. 음... 사실 프로게이머로서 모든 경기나 모든 이벤트를 참여했을 때 다 우승으로 목표를 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고 어느 팀한테도 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의 기복을 좀 조심해야 되고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음... 사실 뭐 다시 T1을 만나서 복수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거의 없고요. 그냥 저희는 그냥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T1도 잘 해서 이제 좀 결승이나 4강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. 음... 그냥 뭐 딱히... 어... 깊은 얘기는 안 한 것 같고 그냥 대충 뭐 인사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페이커 선수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홈으로 계속 유지해서 뭐 실력적으로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영향력 쪽으로나 둘 다 너무 뛰어난 선수라 생각해서 이제 뭐 명예의 전당이나 뭐 다른 것들 다 제일 알맞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요. 이제 개개인마다 좀 더 좀 특색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번 메타는 이제 원거리 AD 메타여서 이제 거의 다 뭐 플레이스탈이나 챔피언 피기나 다 비슷했는데 이번 메타는 많은 챔피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드에서 그래서 뭐 내 팀 다 선호하는 챔피언도 다를 것 같고 어... 그냥 음... 변수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. 이번에. 다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... 저희도 잘 준비해서 이제 8강에서 좋은 성적 좋은 활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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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